그런데 이 밤에 어디 가시는 거예요? 그냥 따라와 보면 알아요. 아주 예쁜 게 있으니까. 예쁜 거요? 네. 오늘 낮에는 못해요. 꼭 밤에 해야 돼요. 깜깜한 밤에만 할 수 있는 일. 뭘까요? 잠깐 들어주세요. 우와, 이뻐라. 이게 무슨 꽃이에요? 이건 달맞은 꽃입니다. 까만 밤을 수놓은 노란빛. 한여름밤 자이네네 집은 꽃의 향기로 가득합니다. 밤에만 달 뜰 때만 피는 달맞은 꽃이라고. 그래서 달맞은 꽃이에요? 아, 이거 이렇게 밤에만 피는 거예요? 그렇죠. 신기하다. 여기 오늘 피면 내일은 싹 없어지는. 내일은 죽는 거예요, 이 꽃이. 그런데 정말 아름답네요. 네. 이거로서 이제 꽃차로 향이 은은하면서도 사람 몸에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, 이게. 달맞이 꽃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해서 자연인이 이렇게 챙기고 있죠. 아, 이제 이걸 어떻게 하나요? 이렇게 해서 이제 살짝 말렸다가 굳은 꽃 보러 해서 약간 덥죠. 아니, 밤에만 볼 수 있다니까. 그렇죠. 더 예쁜 것 같아요. 좀 신비롭기도 하고. 정서적으로도 좋고 몸도 좋아지는 것 같고 이랍니다. 진짜 정서적으로도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아, 지금도 이렇게 쫙 이렇게 펼쳐놓으니까 너무 아름답습니다. 밤늦게까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오늘 하루도 알차게 채웠는데요. 아, 내일은 또 어떤 신나는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? 아, 네. 아, 네. 감사합니다.